이게 마라 샹궈가 친구랑 살 때 두 명이서 먹으면 딱 깔끔하게 뭔가 마무리되는 감이 있는데 이게 혼자 먹으면 무조건 반 이상 좀 남거든요. 맞아, 그게 이제 혼자 살면 가장 크지. 그래. 이걸 어떻게 한번 재탕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. 그것을 한번 고민해 봤죠. 어, 라면이랑? 아, 맛있지. 어? 아, 마라탕으로 드시는 거야? 아, 탕으로 먹으려고? 아, 원래 마라탕 베이스가 저 사골 국물이에요. 맞아요. 한번 넣어봐. 넣어봐. 면까지. 그럴싸해, 그럴싸해. 근데 괜찮을 것 같은데? 네. 마라탕이에요, 그냥. 아니, 요리 새로 온 건데. 해 봤어요. 야, 마라탕도 빨개, 머리도 빨개, 쇼파도 빨개. 마스크 줄도 빨개. 어쩌죠, 줄도 빨개. 과연 어떤 맛일까? 마라탕이네. 진짜 맛있어요? 마라탕이에요. 맛있어 보여. 맛있어 보여. 맛있을 것 같아. 마라탕 시킬 필요가 없네. 그동안 왜 마라탕이랑 마라탕이랑 같이 시켰는지 몰라. 진짜 맛있을 것 같다, 저거. 진짜 맛있을 것 같아, 진짜? 야, 재재야, 저거 나 맛있을 것 같아. 맛있을 것 같아. 여태까지는 아유, 재재, 저 송몽충인데 저거는 조금. 아, 좋다. 근데 또 테이블이 있으니까 느낌이 어제만은 다르다. 아, 맥주 땡겨. 또? 또? 왜 이렇게 삶아? 이게 설마 자정 12시 37분이에요? 정오, 정오. 독립의 끈이 풀리는데 이러면. 정오, 정오 맞죠? 정오, 정오. 아, 맥주로 먹어야 되나? 어떡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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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재재의 인생극장. 아, 한 번 남아있어. 아, 한 번 남아있어. 한 번 남아있어. 먹어? 마라? 먹어? 마라? 먹어? 마라? 마라. 마라. 재재. 선택은? 육주 600이면. 흠집이 약간. 잠깐만. 아무래도 먹어야겠어. 남겨두는 건 예의가 아니지? 아, 저게 너무 깔끔하게 들어가서. 재재가 진짜 저 맥주를 저 잔에 많이 따라 본 거라는 게 보통은 몇 번 안 따라 보면 불안해서 마지막은. 아, 그렇죠. 이랬는데. 남겨없이 싹 넣었다는 건 이게 절대 넘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. 맞아요. 한 번 더 넘친 적이 없어. 아름답다, 아름다워. 아름다워. 아유, 아유, 아유. 여기 계신 분들 술 좋아하시는 분들 저거 못 참지. 다들 많이 드시겠다. 다들 지금 내가 볼 때는 오픈했어요. 아, 이미 시켰어, 이미 시켰어. 아유, 알아, 아유, 아유. 아유, 아유. 아유. 안녕하세요. 오늘 아침에 인간을 샀어. 예가 계속... 감사합니다.